1번 선생님 들어오세요. 1번, 2번 배터리 선생님. 2번이 1번, 3번, 2번, 3번, 4번, 4번, 5번, 4번, 7번, 1번, 4번, 8번, 4번, 6번, 7번, 7번, 8번, 12번,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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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8번, 8번 경ל srætst. 와카소 아니 그 빈혈 이런거에 좋대잖아요 눈에 좋대 눈에 그니까 호파하고 가니 그쪽 그 그 빈혈 뭐 이런거에 좋다고 빈혈 뭐 이런거에 좋다고 이게 머릿고기잖아요 굉장히 부들부들인거 같아요 굉장히 부들부들인거 같아요 육수가 부족했었어요 소주 1병 여기 국물 보면 4시간을 끓인대죠 국물이 찐해 얘가 귀죠? 귀 1병살 그 다음에 머릿고 코 아 코구나 근데 돼지고기는 삶아서 먹는게 살놀이도 좋고 좋대 언제 다 먹지? 이거 일라형 빨리 와야겠는데 아니 벌써 한 단병은 깐나 본데 아니 한 병 먹었어요 한 병 몇시에 왔는데 6시간 한 30분 기다렸구나 40분 정도 기다린거에요 사장님 오늘 영업은 끝난거에요? 아니요 나옵니다 포장도 되는거잖아요 네 미리 전화하면 포장해드립니다 네 이게 돼지 코 쪽인가요? 코 돼지 코는 여기에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지 식으면 더 맛있어요 몇 년 되신거에요? 10년이 주로 뭘 넣고 사골 돼지 머리뼈 야채 뜨거친 손 뒤입니다 네 이게 나오는 시간에 또 나왔네요 하하하 이제 나오는 시간에 반가워요 바이랑 5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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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 이거 포장인가봐요 이게 1인분이에요? 뭐 돈? 23,000원짜리 요만큼 해 너무 많이 주네 왜이랍니깐 너무 많이 주는데 끝나고 당국 한 게임 쳐야죠 겜빼 한 게임 치자 겜빼 1호 국물은 언제든지 리필 인심이 후회 그런데 고기도 부족한 면은 조금 발라불면 줘 간 이런거 달라고 하면 치잖아 근데 뭐 다 먹지도 못하겠는데 간은 또 고기가 또 들어 건대기를 또 넣었나봐 건대기를 더 넣었네 리필 건대기가 이정도로 진짜 이 가격에 국물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해줄까? 해주지 사장님 국물 한 번 아니 이게 몇번째야 도대체 국물은 무한 리필 근데 확실히 형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색깔이 달라 왜 지금도 주는 서있나봐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실내양국 고맙습니다 우린 여기 가는거잖아 아 젖네 쳤어 그래서 여길 먼저 쳐 그래서 여길 구멍을 투코로 구멍을 쳐봐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다 드릴게요 자 2점 뭐 치는거야 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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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로 울아 저기 울려치기 반다리우리기 반다리우리기인가 갯고 먹었어 타면 돼 신혜로 타면 된다니까 열심히 타세요 됐어 내일모레 대구단이 어떻게 올라오냐 탁테띠니까 없어 없어 이런거 어떻게 쳐야되요 더블 쳐야되잖아 더블 오 됐어 참 나이스 그거를 길게 쳐버려 길게 나의 길게? 어 다마 앞으로 가면 된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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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맞아라 야 야 이런 백두야 됐어 됐어 짧고 짧고 아주 짧게 들어갔잖아 어 근데 이상해 에이 들어갔지 야 이거 푸드롱이다 이거 완전 푸드롱이 뭐야 푸드롱 너 몇개 치는거야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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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아 진짜 남이 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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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푸드롱인데 아 아 나 젠장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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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됐어 완전 대내났어 와 나이스 이거 완전 되는 날인데 뭐야 나섯개 나섯개 봐주는데 아 야 돌려 돌려 돌려야지 돌릴까 왜 아 아 정확하게 야 오 됐어 오 오 오 어딜 뭐 돌려 와 와 얘를 야 야 이렇게 그냥 여 어디를 어디를 안으로 여 안 들어가 안들어가 그냥 그냥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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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됐어 야 오 스포츠 정신이 있어야지 힘 힘 나이스 온다 야 야 아 이 안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냥 떴어요 아 떴구나 떴잖아 나이스 빨간 거를 먼저 맞힌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는데 빨간 거를 먼저 맞히자 아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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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리 훌이기 나왔습니다 외사에 신경해 외사에 그럼 신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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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좀 안짱맞은데 쪼 쪼 쪼 제가 이게 편리는 뭐야 오케이 아 좋아 아 신경해 신경해 이제 유원의 애교 정확하게 우리 아저씨 그치 오 됐어 오 오 내가 같이 오 시작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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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 뭐야 이거? 또 됐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 아니 이거 정책은 뭐야 정책은 아무것도 없네 어렵다 아 돌려 아 잘 쳤다 노란걸 먼저 쳐서 이 뒤로 돌려 그러니까 정확히 타야돼 정확히 타야지 세심하게 받아줘야돼 아유 짠 아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오 이야 안쪽으로 오오 밖으로 잘 쳐 진짜 몇개야 2개?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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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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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부르치네 끝났어 끝났어 오우 아 이런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W 오케이 오케이 독사야 독사 그거 2개 친거야? 어 똥잠만 쑤셔봐 아 왜 똥잠 시너로 좀 주고 아유 아유 너무 짧았어 야 뒤로 아니 이건 아니야 3가라 그랬잖아 완전 가라 아니 이거 완전 가라 완전 3 아유 오늘도 날씨 website